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중국어 5형식 문장 확장 패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중국어 회화 같은 것 뿐만 아니라 HSK 시험과 TSC 말하기 시험 그리고 대학 수능 시험 등 각종 중국어 시험을 20년 넘게 강의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오랜 기간 동안 제가 강의하면서 우리 강의 현장에서 학생분들과 함께 공부했던 그 방법이 바로 중국어 5형식이고요. 제가 이 내용들을 액기스를 쭉 뽑아서 만든 책이 중국어의 법칙 종법 줄여서 종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종이책은요 이제 다 팔려서 거의 안 남았습니다. 지금 한 10권 정도 종이책이 남아있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 SANG8866 늦게 연락하시면 종이책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요즘은 전자책도 많이 보시잖아요. 전자책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습니다. 바로 리디북스입니다. 리디북스에 가시면 우리 종법을 여러분들 구입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주 만족스러울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전자책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와 함께하는 중국어 빌독서 중국어의 법칙에 나와있는 중국어 5형식 제가 개발한 제가 만든 중국어 5형식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좋아요 하나 꼭 좀 눌러주시고 메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머릿속에 큰 그림을 그려야 하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1 2 3 4 5 순서대로 올라갈수록 문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1형식은 주어와 동사수로 주어는 S라고 편의상 표기하고요. 동사수로는 V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주어와 동사수로가 메인 뼈댕이 문장을 1형식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2형식은 주어와 형용사수로 수로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풀어주는 말을 말해요. 그래서 형용사로 되어 있는 게 문장을 풀어주는 문장 이런 2형식 문장들은 무엇은 어떠하다 이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2형식은 살짝 바꿔줄 수 있는 게 무엇은 어떠하다니까 어떠한 무엇 이렇게 바꿔주는 연습까지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3형식은 주어와 수로와 그 다음 목적어 S, V, O라고 편의상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1, 2, 3형식만 보면 1형식의 뼈대에 목적어를 붙인 게 3형식이고요. 그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은 2형식에서 나온 단어들이겠죠. 자 이번에는 4형식과 5형식을 들어가 볼 건데요. 4형식에는 보호어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호는 뭐냐면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수로 기억하시죠? 수로는 문장을 풀어주는, 서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수로, 수로 역할을 하는 것들은 주로 동사나 형용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동사나 형용사만 쓰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좀 더 디테일한 묘사, 좀 더 다양한 내용을 보충 설명하고 싶을 때 그때 쓰이는 성분이 보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로, 보호 그러면 수로는 V, 보호는 C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보호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소개를 드릴게요. 그런데 보호의 이름 정도는 한국어로 알아두자고요. 먼저 정도를 보충 설명해주는 정도 보호라는 게 있고요. 흔히 우리가 쓰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시량 보호라는 게 있어요. 시량 보호는 얼마 동안 무엇을 하다. 즉, 그렇죠. 시간을 보충 설명해주는 게 시량 보호. 그렇다면 이번에는 동작의 횟수를 보충 설명해주는 동량 보호. 그렇죠. 몇 번 했니? 그러면 동량 보호. 얼마 동안 했니? 그러면 시량 보호.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보충 설명해주면 결과보호. 그리고 방향을 보충 설명해주는 방향 보호. 흔히 올라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내려갔다 나갔다 나왔다 들어왔다 들어갔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단순히 그 동사 동작의 물리적인 방향 이동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의미 파생이 돼서 추상적인 어떤 느낌까지도 전달할 수 있게 만들거든요. 이 방향 보호는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약속! 그리고 이런 결과보호나 방향 보호를 응용해서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능 보호. 우리가 중국어 배울 때 처음에 배웠던 팅덧동, 팅붓동 이런 것들. 아무튼 간략하게 이름만 알아보면 이런 것들. 정도보호, 실향보호, 동량보호, 결과보호, 방향보호, 가능보호 이 정도 여섯 가지의 큰 보호들이 문장에 쓰이는 것들을 바로 사형식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형식은 뭐냐? 오형식은 여기에다가 수로의 앞쪽에 전치사가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중국어에서의 전치사의 위치는 수로보다 바로 뒤에 보호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치사보호라고도 하는데 수로보다 뒤쪽에 쓰일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수로보다 앞쪽에 쓰이는 것들이 많으니까 보통 그런 걸 기본형으로 놓고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주어, 그 다음에 전치사, 피, 그 다음에 수로, 부위, 그 다음에 보어, C 마지막에 목적어, O 이런 기본틀이 갖춰진 것들을 오형식이라고 하고 제가 요즘에 이소부아라든지 또 중국어 원서읽기라든지 기타 다른 강의할 때 늘 강조드리는 라인을 잡아라 바로 P, V, C, O의 형태로 쭉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 O형식을 공부하는 필요성,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일형식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일단 나는 가다라고 하면 오아취 라는 게 되겠죠. 이게 나는 가다예요. 그냥 가다. 오아취. 근데 갔다 라고 하면 뒤에 동태조사 러만 붙여주면 돼요. 오아취 러. 오아취 러. 그럼 이번에는 안 간다. 난 안 간다 그러면은 워부취. 워부취 라고 하겠죠. 이번에 나는 안 갔다. 난 안 갔어. 과거의 부정령은 수로보다 앞쪽에 메이만 붙이면 된다 그랬죠. 워메이치. 워메이치. 이런 식으로 워취의 앞뒤에 부사나 조사만 붙여주면서 간단한 회화가 되는 거죠. 워취 러. 워부취. 워메이치. 이외에도 다양한 부사들을 앞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국어 공부할 때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바로 조동사. 조동사는 다른 말로 능원동사라고 했죠. 능원동사에서 능. 능에 해당하는 것들은 능력이나 허락 가능성 등을 나타내 주는 조동사 이고요. 능원. 원. 원에 해당하는 것들은 바램. 희망. 의지. 의무.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 해야 한다. 꼭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 조동사예요. 이런 조동사들을 중국어에서는 능원동사라고 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나뉘어 있죠. 능력에 해당하는 것들은 능. 동사수로 보다 앞에 쓰인다. 필수. 나는 갈 수 있다. 워낙. 취. 나는 가고 싶다. 워싱. 취. 나는 가야 한다. 워야오취.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형식이 주어 동사수로 이렇게만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워취. 워라이. 워취. 워칸. 워팅. 워시의. 워쑤.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티응 듣다로 한번 해볼게요. 나는 듣다. 워팅. 이라고 하죠. 티응이라는 것은 어떤 소리를 듣다죠. 그러면 들었다. 라고 하면 워팅러. 나 안 듣는다. 안 듣는다. 라고 하면 워 뿌팅. 나 안 들었어. 라고 하면 워 매이팅. 이렇게 되겠죠. 과거의 부정은 매이. 워 매이팅. 이때 뒤에 러 쓰면 안 되고요. 나는 듣고 싶어요. 라고 하면 워 샹팅. 워 샹팅. 듣고 싶지 않아요. 워 부샹팅. 워 부샹팅. 이런 식으로. 나는 자주 들어요. 워 창창팅. 그렇죠. 워 창창팅. 나는 자주 듣지 않아요. 워 부샹팅. 부샹창이라고 쓰지 않아요. 워 부샹이라고 써야 됩니다. 워 부샹팅. 워 부샹팅. 나 지금 듣고 있어요. 진행형. ing. 워 정자이팅. 워 정자이팅. 그렇죠. 이런 식의 주어와 동사, 수러. 그리고 그 사이에 부사나 능원동사 또는 문장의 뒤에 조사들. 넣어줘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상적인 생활 회화들이 바로 1형식에 해당합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어의 법칙 종법 2형식 봐볼게요. 2형식은 주어 S와 형용사 수러인 A라고 그랬잖아요. 이 2형식도 단순하게 보면 주어와 형용사 수러 그 사이에 다른 부사들 넣어주면 돼요. 예를 들면 옷이 아주 비싸다. 그러면 옷은 뭐였죠? 이 후. 그렇죠. 이 후. 그 다음에 수로로 비싸다는 꼬이. 그런데 아주 비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 후 헌 꼬이. 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후 헌 꼬이. 그렇죠. 옷이 안 비싸요라고 하면 이 후 부 꼬이. 이렇게 되는 거고. 아 조금 전에 우리 오픈 채팅방에서 윤노님이 말씀하셨던 수박. 요즘 수박이 달죠? 수박은 중국어로 뭐예요? 시 꼬아. 그렇죠. 수박에 시 꼬아 없네. 이게 웬일이야? 수박에 시 없다. 시 꼬아. 수박은 시 꼬라고 하잖아요. 수박이 아주 달다. 시 과 헌. 티엔. 시 과가 S. 티엔. 브이. 그리고 그 앞에 헌. 이런 거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방이 아주 크다. 방지엔 헌다. 그렇죠. 주어가 방지엔 방이죠. 그리고 아주 크다. 헌. 따. 방지엔 헌. 따. 방이 안 크다. 방지엔 부 따.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식은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방금 주어와 형용사 수로로 되어 있던 것들의 순서를 바꿔주면서 그 사이에 더 를 넣으면 문장이 명사로 단어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있죠. 이 책은 아주 좋아요. 저의 번 숫은 배이 를 parfait. 이 금방 정보를 바꿔주면. 진짜로 바ARA você back up. 주어 RAM은. 이런 지시대명사 필요 없으니까 뺀 거예요 these will be a long time. 저의 반 수는당히 많이 ElenaP Derek 1 SC. 수 아주 좋은 책 아 여러분 그리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거는 중국어의 법칙 5형식에 나와 있는 우리의 문장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예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헌하오더 수 요렇게만 그냥 이것만 딸랑 딱 빼서 보면 조금 어색하다고 하는 중국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 중요한 것은 앞뒤 그 문장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그냥 하나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작은 것 하나 예를 들면 헌하오더 수는 이상한데 왜냐 그냥 좋은 책이면 하오수 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헌하오더 수 라고 하느냐 지금 이렇게 지역적인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저번 수 헌하오 만약 이런 문장이 있다면 이런 문장에서 어떻게 하오수 좋은 책 하오른 좋은 사람이 나오는가 그런 어떤 문장의 구조 이런 메커니즘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같은 예제로 쩌거 렌 헌하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바꿔주면 헌하오더 쩌거 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중국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중국 친구들이 중국어로 잘 모르겠다 이상하다 를 중국어로 뭐라고 하게요 가짜 중국어로 그렇습니다 삼성 일성으로 겨우뚱 이렇게 하죠 헌하오더 쩌거 렌 헌하오더 쩌거 렌을 보면 당연히 겨우뚱 하는 거죠 그걸 지금 보여드린 게 아니라 헌하오더 쩌거 렌인데 더 뒤에는 쩌거 이런 대명사 안 쓰니까 빼고 헌하오더 렌 아주 좋은 사람 근데 이것도 어색해 그러니까 어떻게 쓴다 하오 렌 그러면은 좋은 사람 호인 이렇게 된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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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구조를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그 중국어로 잘 모른다가 겨우뚱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뻥쳐우 라고 합니다 축구공을 뻥쳐우 라고 한대요 자 이웃은 아주 비싸요 쩌지엔 이이프 헌구이 그럼 요걸 또 바꿔서 단어로 바꿔주면 헌구이 더 이웃 아주 비싼 옷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과가 아주 맛있다 핀고어 헌하오치 뒤집어주면 헌하오치 더 핀고어 수박이 아주 달다 시과 시과 헌티엔 아주 단 수박 헌티엔더 시과 이럴 때 우리가 중첩식을 잘 써주는 거예요 중첩식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정도 부사로 형용사를 수식한 것 헌티엔 이런 것들을 정도 부사 헌을 빼고 티엔을 두번 써서 티엔티엔더 시과 그러면 아주 단 수박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방이 아주 크다 방지엔 헌다 요걸 단어로 바꾸면 아주 큰 방 헌따더 방지엔 아주 큰 방 이걸 중첩을 써주면 따 따다 방지엔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번에는 중국어의 법칙 3형식 중법 3형식 해볼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 드려 볼게요 56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 일단은 그는 친구이다 로 일형식을 볼게요 타 시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가 펑이오 그러면 이건 이제 3형식인거죠 타 시 까지만 오면 일형식 근데 뒤에 펑이오 까지 오면 1 2 3형식 자 그러면 2형식에서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냐 라고 해서 아주 진실되고 좋은 친구다 그러면은 펑이오 헌 쩐청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펑이오 친구가 헌 아주 쩐청 진실되다 이렇게 된거죠 펑이오 헌 쩐청 친구가 아주 진실되다 이거를 이제 명사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헌 쩐청 더 펑이오 헌 쩐청 더 펑이오 아주 진실된 친구 자 이게 2형식이었는데 이걸 1형식 타 시 이거랑 결합하면 타 시 헌 쩐청 더 펑이오 그는 아주 진실된 친구입니다 이렇게 1 2 3형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타 시 헌 쩐청 더 펑이오 이런 문장을 보면 머릿속에서 두 가지로 딱 쪼개져야 된다 타 시 펑이오 타 헌 쩐청 이런 식으로요 자 이번에는 중국어의 대표 동사죠 시 시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여우 라는 동사 해볼게요 여우는 소유하다 같다 라는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1형식부터 보면 그는 있어요 라고 하면 타 여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 목적어를 붙여주면 3형식이 된다 그랬죠 타 여우 처 또는 타 여우 치 처 그는 자동차가 있어요 자 2형식으로 가볼게요 자동차가 아주 예뻐요 치 처 헌 펴량 아주 예쁜 자동차라고 바꿔주면 헌 펴량 더 치 처 이렇게 되겠죠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는 아주 예쁜 자동차가 있어요 타 여우 헌 펴량 더 치 처 그는 아주 예쁜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타 여우 헌 펴량 더 치 처 이걸 딱 보면 머릿속에서 두 개로 딱 쪼개져야 된다 타 여우 치 처 내 량 치 처 저메 양 나량 치 처 헌 펴량 그 차는 아주 예뻐 이런 식으로 짧은 문장으로 쪼개서 하면 됩니다 타 여우 헌 펴량 더 치 처 쪼개 주면 타 여우 치 처 타 여우 처 타 여우 처 타드 처 헌 펴량 이런 식으로 그러면 타 여우 처 타드 처은 펴량 두 개를 합쳐주면 타 여우 헌 펴량 더 치 처 타 여우 펴 펴량 량 더 치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이번에 마지막 입문 한번 해 볼게요 만들다 라는 동사 있죠 그녀는 만든다 타 쪼어 그녀는 만들었다 라고 하면 타 쪼어 러 타 쪼어 러 쪼어 러 가 되겠죠 그렇죠 타 쪼어 러 그 다음 뭘 만들었니 라고 하면 요리 차이 그녀가 요리를 만들었어요 라고 하면 타 쪼어 러 차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영식 가보겠습니다 요리가 아주 맛있어요 차이 헌 하어치 그쵸 차이 헌 하어치 자 요리는 요리인데 우리 중국어니까 중국요리로 해볼게요 중국어 차이 헌 하어치 중국어 차이 헌 하어치 이걸 단어로 바꿔줘요 헌 하어치 더 중국어 차이 헌 하어치 더 중국어 차이 자 이걸 이제 붙여 볼게요 그녀는 아주 맛있는 중국요리를 만들었어요 타 쪼어 러 헌 하어치 더 중국어 차이 타 쪼어 러 헌 하어치 더 중국어 차이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이렇게 딱 보시고 나면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게 뭐다 이걸 다시 쪼개는 거예요 타 쪼어 러 중국어 차이 타 쪼어 더 차이 헌 하어치 중국어 차이 헌 하어치 중국어 차이 헌 하어치 중국어 차이 헌 하어치 타 쪼어 러 중국어 차이 타 쪼어 러 헌 하어치 더 중국어 차이 요런 식으로 문장을 쪼개고 붙이고 쪼개고 붙이고 자 오늘은 중법 5형식 그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1 2 3형식과 이런 개념에 대해서 큰 그림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다른 다양한 부사들도 넣어보고 조동사들도 넣어보고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어 체크하고 전치사 체크해서 전체를 한번 합체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이책은 이제 몇 권 없어서 연락이 오셨을 때 아마 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리디북스 사이트에 가시면 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 역주행에서 리디북스 제2외국어 1등 찍어 봅시다 자 여러분 진짜 초강추하는 교재입니다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중법 5형식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여러분 이제 마스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거 아시죠? 필요한 마스크는 우리 천하제일중국어 후원기업에서 구입해 주세요 네이버 검색창에서 썸데이 마스크 검색하고 배송 요청란에 천하제일중국어라고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좋은 마스크 쓰고 건강 잘 지킵시다 튼튼해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